60억 인구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생한 단 하나의 결과물 인테라켄 103 지금 소개합니다 먼저 웹퓨부터 보실까요? 방수는 기본, 화염까지도 거뜬합니다 퍼가 망가지셨다고요? 걱정마세요 자가재생 퍼 기능이 당신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되돌려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터치해보세요 좋아요를 마음껏 SNS 기능 영화 감상 기능 원조 맛집까지 알려주는 맛집 네비게이터 기능도 있습니다 음, 음악을 좋아하신다고요? 후드 안쪽에 3D 서라운드 스피커가 당신의 영혼까지 춤추게 해드립니다 이번엔 어깨라인의 솔라 패널을 볼까요? 평상시 흡수해둔 열로 지속적인 체온 유지는 물론 원하는 대로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생명 탄생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버튼 하나로 상황에 따라 디자인이 변하는 블렛다포르테 기능 이제 당신도 박해진 소개팅 모드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마세요 플라잉 모드 꿈이 현실로 인비저블 모드 전 인류를 위한 하이 테크놀로지의 결정체 인테라캔 103 2116년 겨울 전세계 센터폴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럼 2016년에 당신을 위한 인테라캔 3부터 만나보세요 현실 가능한 모든 기능을 탑재한 올겨울 진짜 나다운 다운 인테라캔 리얼웨이 아웃도어 센터폴